안녕하세요 학자 정지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증상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는 감기와 함께 특별한 약이 없는 질병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탈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약품도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완벽한 해답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모는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요? 탈모치료제의 종류와 현주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소개합니다. 탈모의 원인은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크게 5가지 종류의 탈모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탈모의 원인인 남성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안드로젠성 탈모입니다. 또한 항암제를 비롯해 신진대사가 빠른 세포에 부작용을 보이는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약물치료성 탈모가 있죠. 휴지기 탈모는 모발의 생장사이클에서 자라나지 않는 휴식기간인 휴지기가 길어져 생겨나는 탈모에 해당하며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유명한 원형 탈모증도 골칫거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두피와 모낭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흉터 탈모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곤란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탈모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기에 완전한 해결책이 없었는데 핵심은 모낭과 모발의 생장이니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가간다면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탈모가 더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탈모의 종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안드로젠성 탈모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면 대머리가 된다는 오해마냥 테스토스테론이 탈모의 주원인이자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문제가 아닌 생화학 반응의 결과물에 의해 탈모가 생겨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이중결합 하나가 수소로 환원되어 만들어지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꼭 해로운 물질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히 이로운 지방성분으로 여겨지는 HDL을 감소시킨다는 측면만 제외한다면 심혈관 건강증진과 인슐린 분비 촉진, 내장지방 감소, 근질량 증가, 골밀도 증가 등 강하고 힘센 육체를 구성하는 역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다이하이드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역시나 효소의 도움에 의해서입니다. 5-알파 환원효소라는 효소가 생반응을 통해 호르몬을 변환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자리에 테스토스테론이 결합하며 NADPH를 연료삼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도대체 왜 탈모를 일으키며 인체 다른 부위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까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모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모낭에 달라붙어 수축을 유발하고 점차 모발이 가늘고 짧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동물실험에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해 농도를 높여갈수록 모낭이 계속해서 작아지며 털이 가늘고 짧아지다 결국 빠지게 되는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히 밝혀져 있는 결과입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이 물질이 많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탈모 치료제들이 탄생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분비되지 않거나 분해에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의 변환을 막기 위해 5알파 환원 요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이 바로 프로페시아입니다. 프로페시아는 제품명에 해당하며 화합물로는 피난스테리드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프로페시아 역시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며 비아그라를 비롯한 여러 약품이 그러하듯 우연히 발견된 부작용이었을 뿐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약품이었습니다. 작동이 가능한 이유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키우는 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소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간단히 표현되지만 그 방식이 하나가 아닐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만약 효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물질이라면 치료를 떠나 인체 기능 중 하나가 사라져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효소 기능 저해제의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는 반응물질인 기질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분자를 투입해 효소의 활성자리에 결합하지만 반응하진 않아서 효소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비경쟁적 저해는 기질과는 다른 부위에 저해제 분자가 결합해 최종적인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무경쟁적 저해는 효소와 기질이 붙은 복합체의 저해제 분자가 결합해 최종 변환을 방해합니다. 피나스테리드의 구조를 본다면 테스토스테론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프로페시아는 5알파 환원 요소에 대한 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합니다. 테스토스테론만 있을 때는 효소가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의 일을 하지만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경쟁적 저해제가 투입되면 실수로 잘못 결합해 작업이 지연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약물이 존재할수록 효소 기능은 느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역할에 복귀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치료가 되진 못하며 계속해서 약을 처리해야만 효과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또 다른 탈모 치료제로 아보다트와 같은 종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물질에 해당하는데 이번에도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경쟁적 저해제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탈모 관련 약품인 미녹시딜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미녹시딜은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탈모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모낭 주위에서의 포타슘 이온 통로를 열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입니다. 결국 두피에 유입되는 현료량이 증가하며 모낭으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져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시키고 휴지기를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더 많은 모발이 성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물질이자 염증반응을 줄이고 면역체계가 탈모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해 성장을 돕기 때문에 미녹시딜은 탈모치료제가 아닌 발모제라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시나 탈모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낭세포가 모발의 성장과 유지의 핵심인 만큼 우리는 모낭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낭은 매우 활발하게 깨어 모발을 키우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낭이 죽어버린다면 모발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해 완전히 진행되어버린 탈모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버린 모낭을 대규모 부활시켜 되살린다면 탈모가 치료될 수 있겠지만 죽어버린 세포를 되살리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탈모 치료제를 뇌나 심장, 피부에 발라 죽은 세포들을 되살려 복구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 궁극적인 연금술이 탄생한 것과 다를 법겠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닌 잠들어 있는 휴면 모낭이 목표가 된다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모낭이 잠들어 탈모가 이루어지고 일부 몇 가닥만이 생존에 있는 상황이더라도 특별한 처리로 잠에서 깨운다면 다시 발모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테니 탈모 치료가 성공한 셈입니다. 잠든 모낭을 깨우기 위한 접근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물리적인 마사지나 혈류 촉진, 유익한 영양소의 섭취 등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은 여전히 탈모가 난치병이라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들어버린 수면 상태 이상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상태 회복 마법 혹은 물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마도 게임에서 배우신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이 휴면 상태의 모낭을 깨울 수 있을지에 대한 성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7년 저산 탈수소유소의 활성이 모낭 줄기세포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발견이 보고됩니다. 모낭 줄기세포는 휴지기와 성장기 그리고 퇴와기를 거치며 주기적인 재생을 반복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낭 세포는 다른 표피세포보다 10배 이상 더 높은 해당 분해 활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서 저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결국 저산이 모낭 세포 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특히 휴지기 성장기 전환기에 저산 탈수소유소가 매우 풍부하게 발현되며 증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저산 탈수소유소를 제거하니 모발 성장 주기가 사실상 중단되어 탈모로 이어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를 자극해 수치를 증가시키면 휴면 상태의 모낭에서 새로운 모발 주기가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저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기본적인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은 피루브산이 내부로 유입되며 TCA 회열을 통해 인체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루브산에 미토콘드리아 유입을 막아준다면 대사 과정을 통해 저산이 증가하는데 저산 증가는 모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매운맛을 주관하는 캡사이신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빠지는 걸까요? 설마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닐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캡사이신을 머리에 발라 모낭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방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캡사이신은 성장 인자 증가를 통해 모유두 세포를 활성화하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발 성장을 돕는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캡사이신을 인식하는 수용체인 TRPV1의 자극은 모낭의 성장 주기를 조절한다는 결과도 있어 캡사이신 복용이 오히려 탈모 환자의 모발 재생을 돕는다고도 알려져 있으니 매운 음식을 일부러 피할 것까진 없겠습니다. 휴면 모낭 세포의 복구에 대한 연구가 최근 계속되어 왔는데 미토콘드리아 피루브산 운반체를 억제해 저산 탈수소 요소를 통해 저산 생성을 일으키는 것이 탈모 치료제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몇 가지 후보 물질들을 본다면 UK5099가 있습니다. UK5099는 휴면 모낭 세포를 깨워 확연한 탈모 복구를 일으켰으며 원형 탈모증이나 자가 면역 흉터 탈모와 같은 질환에도 작용해 다양한 탈모를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RCGD-423이라는 화합물도 같은 방식으로 탈모를 치료했는데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미토콘드리아 피루브산 운반체 억제제 가 실제로 있습니다. 헬라지가 대표적으로 휴면 모낭을 깨워 탈모를 치료하는 의약품을 임상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최근 구글벤처스 주도로 14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고 임상 일상 결과 안전하게 내약되어 혈액 내 약물 농도가 감지되지 않았고 모낭 줄기 세포 활성화로 성장기 전환 작용이 확인되어 세포 증식을 나타내는 중요 바이오 마커인 KI-67의 확실한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 총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및 위약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P-405라는 이들의 후보물질은 동물실험에서는 확실한 모발 재생 효과를 보여 2025년 내 임상을 완료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PP-405의 구조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몇 가지로 이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JXL이라는 미토콘드리아 피루부산 운반체 억제 물질의 합성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며 다양하게 구조 제어된 JXL 시리즈의 모발 재생 효과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혹시 앞서 소개한 UK-5099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셨나요? UK-5099는 인돌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사이아노 아크릴산과 페닐 작용기가 결합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이자 의학학적 분야에 흔히 사용되는 아자인돌 구조를 기본 형태로 삼는 JXL-069에서도 매우 흡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인돌이나 아자인돌과 같은 페테로 고리 구조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이 골격은 미토콘드리아 대 단백질 결합에 유독 효과적이고 약물의 안정성을 제공해 목적에 적합한 기본 형태가 됩니다. 3,5 비스 트라이플로르 메틸 벤질이나 페닐과 같은 작용기는 소수성을 증가시켜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더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의 카복시산 혹은 에스터그룹은 수소결합을 통해 목표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PP-405는 테스트 완료 및 출시 시점에서 구조가 공개되겠지만 이처럼 유사 구조를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만큼 후발주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유효 분재를 찾아내 새로운 탈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탈모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유해한 것은 아니며 효소 대사 산물이 모낭을 공격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개발된 탈모 치료제는 호르몬 관련 효소의 기능을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로 인해 계속해서 복용이 필요한 방식의 물질들입니다. 최근에는 휴면 상태의 모낭 세포들을 깨워 성장 단계로 되돌리는 방식의 새로운 탈모 치료제가 제한되어 임상시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충분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